헌법 제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8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고 헌법 8조 조문 자체와 관련되서도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매해 한 문제 이상 꼭 출제된다는 생각으로 헌법 조문하고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이 제도 보장이죠. 그 다음에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자 8조 2항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헌법 조문 해설한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면 비교를 어디랑 하셔야죠? 자 위원정당 해상 여기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조직이 빠진다라는 거 비교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면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 조항이죠. 그 다음에 4항 가장 중요하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적 질서에 유배될 때에는 자 누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자 재소권자가 정부라는 거 있고 정당 해산 심판은 누가예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해산된다. 자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관련 판례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합당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데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자 이번에 그 무슨 위성정당이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자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당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합당했을 때 여기 각각의 정당의 정당 뒤에서 보시겠지만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해지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원래 정당이고 이제 예를 들어 위성정당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그 규모가 작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당에 수반되는데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 빚이 막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걸 같이 안 가져간다면 이 빚만 남고 이걸로 싹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떠맡으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무의 승계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강행규정이라는 거 저 기억을 해두시고 종종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 판례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 그러니까 전국에 5개 이상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 그럼 이게 의외로 서울에서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5개 각 시도당 5천 명 이상이 필요한데 서울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지역에 딱 어느 지역에 몰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의 분포가 돼야 되고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청구인은 먼저 보실 게 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 정당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취소된 정당이 이 조항을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이걸 다툴 수 있는 어떤 청구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 그래서 보시면 등록이 취소됐어요. 아까 그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 조항을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걸 다툴 청구인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와 관련돼서 취소된 이후에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인 능력을 그래서 인정돼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 정당은 아니지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 그래서 정당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리 능력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8주 1항 전단에 규정돼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정당 그리고 권리 능력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록 취소된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출제가 돼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됐어도 무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보세요. 그래서 보통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법인격을 회사 설립하거나 아니면 단체를 설립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민법 32조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인내는 사람하고 자연인이죠. 그 다음에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에는 다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사학재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영리사단법인 하면 여기는 회사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인 근데 이건 이제 법인격을 취득한 거고 이런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나 설립등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사후감독 기타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정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야당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런 거를 사후감독 이런 걸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주무관청 허가라든지 설립등기를 안 하는 형태로 존속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래도 단체로서의 실질이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체로서의 실질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고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규약 보통 이제 정관 같은 걸 만들어서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들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단체 자체로서 존속하고 이럴 경우에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해요.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합하고 구분된다고 하죠. 이게 단체로서의 실질. 조합은 뭐예요? 동업계약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등록 취소된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구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정당 설립의 자유의 내용 보시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그 다음에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일단 가입했다 탈퇴할 자유 등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정당 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정당의 자유에는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자 맞는 지문 그 다음에 5개 이상의 시도당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당을 요구하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원인지 이게 왜 아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지역 정당 골고루 이렇게 분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그죠? 1,000명 200명씩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쉽게 이렇게 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당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 이제 뭐 과하지 않다. 그래서 지역 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위원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전국정당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5개의 이 시도당을 구성하는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정당 등록 취소 조항 및 정당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자 정당 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 존속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정당 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해. 그러니까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안철수 씨가 막 국민당으로 했다가 다시 뭐 국민의당으로 했다가 그 명칭을 자기 고유의 명칭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된다. 그래서 특히 막 예전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 이름을 막 선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뭐 열림 뭐 세정치민주회의 막 이런 걸로 갔다가 이 다 다시 이 이름을 막 갖고 싶어서 막 그 합당을 하고 막 막 이런 경우가 막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 이름을 어떤 명칭을 사용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자 헌법 8조 1항은 정당이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아까 복수정당 제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입법자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는 뭐?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 자 자유를 제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엄격하게 비례심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적 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 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선거에 참여해서 2%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종례 그랬었죠. 이게 너무 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단지 국민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된. 이거 너무 과하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문 그대로 갖고 그래서 이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미만 득표한 경우에 정당을 등록 여러분 그러니까 2% 전국에서 2% 득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요번에도 그 막 녹색당 이런데들 보면 그 많이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득표를 3% 득표하지 못해서 그 비례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2%를 얻지 못했을 때 등록을 취소하라는 거는 굉장히 정당에 가혹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군소정당이 그러니까 이제 난립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취지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소수정당이 다 이렇게 등록 취소될 우려가 굉장히 커져요. 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어디에 유리해? 거대 양대정당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민주당에게만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정당 보호의 어떤 취지상 그래서 정당의 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서 모든 형태의 정당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공직선거에 참여할 일단 수에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기 완료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토평정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거는 과잉금지 위반해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 침해의 최소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다음에 그 취소 조항에 의해서 등록 취소된 정당의 경우에 그 정당과 같은 명칭을 취소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없게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조항 그건 같은 이유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또 역시 취해 침해한다. 같은 이유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판례죠.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위헌정당 해산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 해산됐죠. 해산사유 아까 뭐를 했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죠. 조직이 아니에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란 뭐예요?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계획 등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이라든지 정치적 계획을 통해서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여부를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활동은 뭐예요?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의 행위 그 다음에 그 정당이 귀속될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면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돼요? 아니죠? 여기서 정당 기관의 행위 또는 주요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당원 등의 행위도 이 활동을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어떤 정치적 기본질서 개념. 나중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제 여기서도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 다음에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 등이 현행원법상 주요, 뭐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 요소라는 거. 그 다음에 위원정당 해산하는데 그 어떤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유배될 때의 의미는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거지. 아니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조항인데 이렇게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으로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 단순한 저촉이 아니라 심각한 어떤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 위배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 정당에서는 헌법 37조 2항의 규정으로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헌법 8조 3항의 명문 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일단 8조 3항의 민족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어야 돼요. 엄격한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해산 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 해산 결정을 위해 초래되는 정당 활동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가 하나요. 그러니까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8조 3항의 정당 해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 요건 37조 2항의 비례 원칙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조 3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 위험 문제성을 해결하는 다른 대안적 수안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당 위험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어야 그러니까 정당을 강제로 위험 정당이라고 판단해서 해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이제 그 통진당 이제 당시 이석희 통진당이 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여부와 관련돼서 이때 통진당을 어떤 이유로 강제 해산했냐면 진보적 민주주의를 여기가 목적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취했다는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이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서 활동과 관련돼서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을 막 했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여기 할 때 보면 이 통진당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 현재 민중당 최근에 또 당명을 막 바꿨던 데 김재현 씨가 이번에 최근에 당대표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 종래 이제 NL 계열 그다음에 지금 정의당의 PD 계열 이렇게 합해지면서 여기 이제 국민참여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이 이렇게 세 단체 세력이 합해져서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대표라든지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부정 경선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판결문에 다 나올 때 보면은 어떤 원룸 하나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 막 20명 가까이가 여기 어느 딱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당내 경선에서 막 표를 막 행사하고 또 옮겨서 막 또 표를 행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막 TV에서도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관할을 지역구에서 이제 여론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막 발생 그러니까 정당의 이제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제 위배됐다고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정당을 해산했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우리가 보통 그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그 선거로 이렇게 선거로 투표를 통해 이제 선발하는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또 전국구 의원 또 비례대표 의원 그 비례대표 그 그 순번에 따라 이렇게 쭉 나오죠. 정당에 이렇게 투표할 때 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국회의원 뿐만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의 명문 일단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 그래서 이제 종례는 지역구는 뭐 이제 남아서 정당이 그러니까 정당이 해산될 때 그 정당에 우리가 투표를 하니까 그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하는 거 봤는데 지역구는 내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뽑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이 날아가면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야 되지 않냐 이런 저기 뭐야 문제 제기했었는데 아 그냥 다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 모두 상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당이 해산결정이 있는 경우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 그런데 16년 변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헌법재판소 위원정당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실수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를 불문하고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지금 모두 상실한다고 결정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했냐면 공직선거법 192조에 의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변경하면 일단 퇴직이 되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이 강제 해산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았는데 남았는데 당이 없었으니까 무소속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요 문제 해설에 제가 실어놨으니까 그 문제를 해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의미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192조 사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시에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산에는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에 따른 해산이 포함된다. 자 잘 보세요.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요 해산의 강제해산은 뭐예요? 강제해산은 요게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 해산 제명이 있으면 요즘에 보면은 요번에 선거에서도 더불어시민당에서 용혜인 후보 그 다음에 조정훈 후보인가 소수당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원래 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례대표에서 제명을 해줬죠. 그래서 거기서 제명을 해줘서 요 이제 당 그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원래 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당하거나 해산하거나 제명을 하게 되면은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요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강제해산으로 당적을 그러니까 강제해산이 되면 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190일 사항에 따라 요 해산되는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요 해산에는 헌법제품의 해산결정 그러니까 강제해산에 따른 해산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요 요 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